이것은 뭐야? 수고국이야? 네 아 장모님 이런거 드시래요? 전집에서도 만나먹어 이것들 만나먹고 이거 뭔데요? 이 깻잎이 뭐야? 이게 무슨 깻잎이에요? 알아맞히면 내가 브라우스 해줄게 질경이다 질경이 에이 어떻게 질경이는 안 먹어요 사람이 나 어젯한 나무는 다 아는데 모르겠는데 두릅같이 안생겼어 이거? 아 이거 두릅이다 맞다 여기 꼭 집으니까 응 근데 이건 두릅이 아니구요 개 두릅이야 개 두릅 개 두릅이야 응응 보라우스는 못 사버리겠다 구석사 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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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마 네 물이야 있어 하여튼 물 한 면이 있으니까 네 물이야 있어 문제진 이게 생각이 나나 한번 잘 주변을 추천부 itude 시전 오잉 아버님 가시죠? 어디로 가요? 갈게 나아 아버님 따라가 봐, 뭘 할지 뭘 각오를 하고 또 데리고 나가는가 봐 전섭아 내가 옛날에 운동 안 되네 아버님, 3년 전에? 아버님한테 좀 배워서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펜시름도 내가 잘 못해도 내가 한 대까지 할 테니까 아름을 위해서 하고 은재를 위해서 하니까 부담스러워도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할 테니까 좋은데 부담해보자고 응? 내가 배워서 이 프로야, 아버님? 잘해서 다 준다, 잘하는 거 한 번 얻으면 그렇게 잘할 것 같아, 그러니까 일로 가볼래? 한번 가실래요, 30km? 오케이 30km 딱 5번 들기 오케이 오케이 딱 취미가 맞는 거 보는데 응? 너무 다 다 쓴 것이 나왔어요 여기 있다 가요, 힘 빠지게 힘 빠지게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, 하나 더 형, 둘 아, 하나 더 그거 운동이 할 것 같아 네 올라가면 하나 둘 셋 시작 좋았어 좋았어 셋 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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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하시죠. 이게 어디 있겠냐면은 20kg가 안 됐어. 아니면 거기 사유도 여기 앉혀가고 있다. 여기요?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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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따가 이쪽도 이렇게. 저기 한번 앉을까요 아버님? 이거 보고 내가 좀 만지러 갈게. 이제 손을 잡고 네. 한번 이렇게 하시죠. 이걸로 한번 대결 한번 하시죠. 그래. 하체대결. 그래서 이 놈 들으면 내가 자네 인정한다 잘한다. 꿈이 좋다고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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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. 고음 좋았어. 오케이. 좋았어. 가만있어 몇 키로 예요? 20. 40. 60. 80. 100. 110. 110. 220. 잘했어. 잘해준다고. 하체가 다니는게 좋더라니까 내가 볼께요. 다른건 몰라도 하핳 내 하치하고 장난을 벼볼래